공병호 TV의 공병호 관리위원회가 내렸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희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랍니다. 사전투표에 실제로 참여한 투표자 수를 숨기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관위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투표장은 cctv를 모두 신문지로 가렸지만 당일 투표장에서는 cctv가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20대 500만 명에 불과하던 사전투표자 수는 21대 총선에서 1174만 2677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12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은 물론이고 21대 총선 데이터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기가 찬 일들이 계속됩니다. 서울의 종로구나 용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해보면 교차투표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그런 교차투표자가 각 지역별로 최소 2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서울 지역에 49개의 지역구가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100만 표 이상의 교차투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49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41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압승에는 사전투표 덕택도 있었지만 교차투표 덕택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전투표 속도 측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 A는 5월 22일에 새로운 각도로 사전투표를 조망하는 대단히 창의적인 그런 콘텐츠를 담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기적의 사전선거 투표율 100초의 한 명 투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투표 참가자 수가 1174만 6770명 정도 됩니다. 사전투표 장수는 3,508개입니다. 투표기기는 1만 3,500대로 추정됩니다. 사전선거 노트북으로 1만 3,500대를 구매 혹은 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치고 아마도 추정컨대는 당일날 9,000대에서 9,500대 정도가 실제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예비용도로 마련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기기들은 본인 확인기, 인명부 단말기, 프린트기, 제어용 컴퓨터 등입니다. 따라서 제어용 컴퓨터의 숫자를 대략 우리가 추계할 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장비들이 사용되었는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전투표자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A는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총 시간을 노트북 13,500대 곱하기 사전투표일이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 이일 그리고 투표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곱하기 12시간 그리고 1시간이 60분입니다. 곱하기 60분 그리고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자를 위해서 투표장이 개설된 시간, 운용된 시간은 11억 6,640만 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억 6,640만 초를 분자에 두고 그 다음 분모는 사전투표에 응한 1,174만 명을 나누게 되면 1인당 사전투표에 소요된 시간이 99.3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분자에 1만 3,500대의 노트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작은 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1인당 소요시간은 100초를 넘어서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A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기기를 100초 간격으로 1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투표에 대한 숫자가 바로 지금 구한 99.3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디어 A의 굉장히 창발적인 접근 방법은 카메라가 지문을 남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한참 사전투표 의혹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것도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사진을 찍으면 지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카메라가 남긴 지문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는가를 측정했습니다. 미디어 A 측의 자료에 의하면 입장시간은 8시 오전 58분 52초 그리고 프린트물을 입수한 것 투표용지 프린트물을 손에 쥐은 것은 9시 00분 24초 따라서 입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린트물을 받아든 순간까지만 해도 넌스톱으로 대통령이 투표를 마치는 때는 최소 92초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2018년도의 모의투표장에서 장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투표를 마무리할 때까지 장관에게 소요된 1인당 투표 시간은 165초였습니다. 위에 사진들을 보시면 100초 안에 투표가 이루지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미디어 A 측이 표시한 부분에 빼곡히 사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마치 큰 벼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꽉꽉 차야 100초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장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띄엄띄엄 사람들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A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00초 안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쉼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야 한다. 사전투표 기기가 12시간 동안 쉼없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100초가 가능할까 말까이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전선거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언론에서 또 하나의 익숙한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1m 간격으로 길게 줄을 서서 사전투표장을 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미디어 A는 아주 합리적 의심을 제시합니다. 사전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이 1m 간격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늘어놓은 것은 많아 보이도록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전투표가 모든 그런 사전투표에서 어떤 작전이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용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줄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기초작업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과 의혹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미디어 A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기기가 100초 안에 1명 연속적으로 투표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 또 하나의 사전투표 미스터리 항목에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 미디어 A를 방문하셔서 좋은 콘텐츠도 여러분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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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